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 한해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힘쓴 단체장들을 만나 2016년을 돌아보고 내년 가고 등을 살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금산인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동철 금산군수를 만나봅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다사다나했던 한 해가 다 저물고 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군수님이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한 해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는 경제적인 여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인삼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또 환경시설의 확충, 또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도로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금산 국민들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펼치셨는데요.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2017년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행사 승인이 정부에서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저희들이 많은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정부의 승인을 얻어냈고 또 그 이후에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축을 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원 등이 충분히 확보돼서 엑스포 치료는 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금산인삼을 제외하고도 다른 성과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 다른 성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FAO, UN식량농업기구에서 세계적으로 전통농업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인삼이 금년도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현재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1차 관문은 통과가 됐고 내년 아마 6월 이제는 심사가 완료돼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세계에서 유일무일하게 금산인삼만이 등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는 아마 막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2017년 새해 군정계획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죠. 2017년도에는 지금 민선 4, 5기, 6기를 통해서 시작했던 일들을 충분히 마무리를 하고 또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또 그분을 보충해서 완벽하게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 100년 대결을 위한 계획 수립에도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CNB 시청자분들과 금산 국민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또 금산 국민 여러분 내년에도 경제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지만 모든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다면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2017년에도 우리 금산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